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LS 머티리얼즈구요. 현재가 29,450원, 시가 대비 약 마이너스 2% 정도 음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 알아요. 지금 이 지지선에서 어쨌든 시원한 기술적 반등이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변동폭 자체가 생성이 안된다는 거에요. 변동폭 자체가 수급이 붙어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들 답답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단 부근에서 지금 현재 자리까지 약 마이너스 20% 이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시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볼 거구요. 그리고 또 내가 LS 머티리얼즈 2차전지에는 관심이 좀 많은데 내가 아직 매수는 안 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수하려고 하면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 그리고 목표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분들 계실 테니까 이런 것들 한번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바닥 가셔가지고 수익까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LS 머티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구요.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제가 추세선을 잠깐 좀 그라놨는데 이렇게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CPI 발표가 있으면서 미증시가 약간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LS 머티리얼즈는 그 타이밍에도 굉장히 잘 버텨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애초에 LS 머티리얼즈 어쨌든 탄탄한 재무 바탕으로 사업도 꾸준하게 좀 하고 있구요. 그리고 실적까지 좀 좋다 보니까 안정성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산업 분야도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뭐예요? 배당금이 좀 결정이 됐죠. 이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는 회사는 애초에 재무적으로 약간 안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LS 머티리얼즈 애초에 2차전지 자체에 대해서 전망은 굉장히 좋지만 에코프로시즌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기차와 2차 관련 회사들은 전보다 지금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장 초반부터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파두 사태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 IPO 섹터에 관련한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약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LS 머티리얼즈 공모가 6천원이었는데 지금 5만원 부근까지 약 8배 정도 이상 상승해주면서 라운드 수계 자리에 저항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단계적인 박스권 형성해 놓은 그런 차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두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불러일으켰던 이러한 LS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고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수면위로 떠오른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량의 차에 실현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저항라인이 또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4만 5천원 부근, 지금 이 부근에 좀 설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LS 머티리얼즈도 지금 이렇게 저항선에 맞고 지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전부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소화도 전부 다 끝났다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에 대한 소화는 과연 또 누가 했습니까? 세력들이 저점 물량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 소화를 해놨는데 자 어쨌든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빠지게 됐고 트럼프가 당선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우려감 속에서 지금 이 자금에 대한 이탈이 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금에 대한 이탈이 발생이 되면서 모든 2차 전지 센터가 전부 다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가피한 영역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대선이 언젭니까? 11월이잖아요. 11월. 11월까지 하락 추세로 계속 내려가겠냐고요. 이게 2차 전지 센터인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35년부터 애초에 내연기관 차를 아예 안 만들겠다고 했어요. 자 그만큼 지금 이 전기차와 수소차만 만들겠다라고 공표를 할 정도로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밝습니다. 전망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단지 수급이 안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낙폭 흐름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로 나오기까지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을 좀 밟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수급이 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LS 머티리얼즈 어땠습니까? 상장 직후부터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게 됐고 지금 유통 비율도 33.9% 33.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급이 붙어줌과 동시에 이러한 낮은 유통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차일 실험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 이탈까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러한 타이밍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LS 머티리얼즈 제가 문자로 분명히 좀 말씀드렸어요. 3만원 부근에서 LS 머티리얼즈 지금 12월 14일입니다. 이 타이밍에 장대음봉이 떨어진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안내 도와드렸고요. IPO 테마로 상장 직후에 급등 패턴 및 조정 가능성이 있고 라운드 픽의 자리에 저항이 예상되니까 4만 9천원 부근에서 우리 전량 매도합시다 라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께서 3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약 1, 2, 3거래일 만에 우리가 라운드 픽의 자리에 도달하는 모습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3거래일 만에 약 6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보고 엑시트를 할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LS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이 당시에 이제 상장 직후에는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밖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급등하는 패턴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추세선, 2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절대 매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추세를 벗어난, 2평선을 벗어난 타이밍에 우리가 매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같은 위치에 나왔습니다. 라운드 픽의 자리, 5만원 자리죠. 5만원제의 라운드 픽의 자리 뭡니까? 여러분,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호가 단위가 바뀌는 자리를 라운드 픽의 자리라고 해요. 라운드 픽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 라운드 픽의 자리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 5만원, 10만원, 그리고 50만원 이런 식으로 라운드 픽의 자리를 통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안내 드릴 수가 있었고 재진입은 안내를 아직 못 드렸어요. 이게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우리가 타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급이 붙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 종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기간 동안 횡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재진입은 아직 안내를 안 드렸지만 지금 LS 머티리얼즈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께 타점 나오는 대로 즉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 L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일단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전부 다 안내 드릴 겁니다. 단기 종목, 스윙 종목 전부 다 안내 드릴 건데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전부 다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얼마에 파셔야 하는지 매도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타점이 좀 필요하다. 내가 어쨌든 자금은 있고 예산은 있는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타점이 조금 부족하다. 왜 어쨌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전부 다 출퇴근 시간에 유튜브 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업이 있으시고 문자 하나 보내시는 것도 사실 번거로우실 거 압니다. 그렇지만 LS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신 분들도 이렇게 3거래일 만에 60% 이상 수익 보실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안내 드리면 이 종목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셨다가 이러한 종목이 얼만큼 수익 나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 날라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만 그냥 관망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부담 안 갖고 말씀드리니까 편하게 010-5073-8568번 LS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가 LS 머트리얼즈 지금 현재 보유 중이다. 내가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비중과 평단을 조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비중과 평단을 말씀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한번 좀 포함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시면 비중하고 평단 적어주시면 전부 다 같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